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전략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입시 결과를 알아보는 교과전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교과전형은 대부분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내신 성적이 좋아야지만 합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데요. 꼭 학생부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무래도 첫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험생이 감소되는 걸로 인해서 올해 내신 성적이 얼마만큼 하락할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만큼 내가 과감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냐에 따라서 조금 더 결과가 놀랍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다는 게 올해 어떻게 보면 입시 전략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대학에서 발표되는 입시 결과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전형별로 변경되는 내용들, 발표된 성적에 따라서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의 강화냐 완화에 따라서 그리고 추가 합격으로 인한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에 조금 더 자세하고 그리고 대학별로 발표된 입시 결과를 통해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학별로 발표되는 성적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발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최초 합격 대상인 거냐, 전체 합격 대상인 거냐, 최종 등록생 대상인 거냐, 아마 용어가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균 성적인 거냐, 상위 몇 퍼센트 컷 성적인 거냐, 아니면 상위 몇 퍼센트 평균 성적인 거냐, 되게 복잡하죠. 커트라인 성적인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아셔야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거죠.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해주시던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학생들한테 잘못 상담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대학에서 발표한 평균 성적을 가지고 그 성적보다 낮은 학생들은 거기에 지원을 못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평균 성적은 중간 정도의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학생들이 아예 지원 조찰을 안 해서 어떻게 보면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 수도 없는 정도까지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자세하게 학교에서 발표된 임시 결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아셔야 조금 더 내 성적과 비교했을 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남대학교 수의외과 교과 전형의 임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은 수무용이고요. 그 20명 중에 추가 합격이 지금 21명이 됐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총 합격생은 그러면 41명인 것이죠. 거기에 최종 등록은 18명이 한 겁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최초의 합격 평균 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 20명의 합격 성적입니다. 아무래도 최초로 합격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성적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합격까지 된 41명, 앞에 있는 20명이 다 빠지고 다시 20명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성적이 조금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거기에 최종 등록을 한 학생은 모집 인원의 20명이 아닌 18명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적은 이 성적보다도 아무래도 조금 더 낮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격생의 80% 평균은 전체 합격생 41명의 80% 학생인 34명의 평균 성적이고요. 컷 성적은 32번째의 학생의 성적이 컷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대학에서 잘 공개하지 않는 성적 중에 하나가 이 컷 라인 성적입니다. 보시면 추가 합격된 21번째 마지막으로 속된 표현도 이렇죠. 문을 닫고 들어간 학생의 성적이라고 하는 성적인데 아무래도 가장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는 이 성적을 잘 공개는 하지 않지만 요즘 어떤 대학들은 최초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 평균 성적 그리고 최저로 들어간 학생의 성적까지 다 공개돼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셔야 될 건 공개된 성적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어서 운전을 정말 싫어해서 저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특히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있고요. 지하철은 참 편리한 교통수단이죠.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 시대다 보니 어플로 검색을 하며 지하철이 메시에 오고 있고 거기에 지하철에 갈아타야 될 환승을 해야 될 때 어느 칸에서 타야지 환승이 빠르고 어느 칸에서 타면 출구가 빠르고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들이 생기고 있을까요? 다 그 출구에 가까운 칸에만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보통 출근을 할 때 2호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요. 아마 2호선을 타보신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속된 표현으로 지옥철이잖아요. 그 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출구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칸에는 항상 가득 사람들이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칸 바로 옆 칸으로만 가셔도 사람들은 조금 더 몰려있는 그 칸보다는 수월하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게 이 교과 전형에 발표된 성적을 보시고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발표되는 성적이 보시면 편차라는 것들까지 공개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평균 성적에서 편차가 0.43인 학과에 지원을 해야 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최저우로 떨어진 성적이 2.41 최고로 높은 성적은 1.55까지 아무래도 이 평균 중간에 있는 성적을 기점으로 양옆으로 학생들의 숫자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최초 합격한 20명의 성적은 정말로 높습니다. 다만 추가 합격된 성적이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특히나 그 밑으로 내려올수록 성적은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성적을 기점으로 양 아래 위로 성적까지 감안을 하셔서 지원하셔야 되는 게 이 교과 전형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방금 지하철을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학교에 공개되어 있는 성적 때문에 성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명지대학교인데요. 총 3개년의 교과 전형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압축시켜서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명지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다 보니 경쟁률 때문에 성적이 오르고 내리는 것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참고로 보시면 식품영향학과입니다. 2017학년도에는 지금 한 3년 전에 3명을 선발했는데 경쟁률이 7대 1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비인기 학과다 보니 3.27 정도의 내신 평균 성적이 나왔던 거고요. 이 내신 성적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매우 낮다 보니 경쟁률이 갑자기 39대 1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갑자기 다른 학과에 비해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올라간 성적이 지금 10대 1의 경쟁률이 유지되니 이 성적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화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성적이 좀 높다 보니 경쟁률이 낮아져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피하는 거죠. 입시는 올해 2020학년도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작년에 성적을 보고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현상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는 학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이다 보니 경쟁률 추이를 잘 보셔서 지원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눈치 작전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내신 성적보다 위에 있는 대학들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연결 같은 경우는 아주 대학교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교과 전형인데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인문계열의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1.91이 1.73 됐다가 2.2까지 왔다 갔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교과 전형에 발표된 성적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2.04, 3.31, 다시 또 1.99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내신 성적이 낮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눈치 작전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극대화돼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전형 방법에 변경된 것을 인해서 어떻게 성적이 변경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전 시간에 아마 외대하고 국민대학교는 어떻게 변경됐다라는 내용들을 아마 숙지하고 계실 거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교과의 원점수를 없앴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단계 전형을 일괄합산 전형으로 바꾸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어떻게 보면 강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가 지금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는 지금 2019학년도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7월 말경 정도 되면 아마 공개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재작년 자료인 2018학년도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내신 평균 성적을 학교에서 공개하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3기년 평균 성적이 75% 평균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300점 만점입니다. 보시면 300점 만점인데 299.89, 299.85 좀 낮은 거라고 하는 게 299.7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300점 만점에 0.3점만 마이너스 돼도 여기를 쓰는 거에 있어서 크게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학교인 거죠. 그거에 비해 내신 성적 평균은 상당히 1.6부터 다양하게 3.8등급까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원점수라고 하는 내 생활기록부에 있는 교과목의 원점수를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특목고나 자석고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트리그로 뽑겠다고 하는 거였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원점수가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내신 성적이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 표면적으로 공개된 아마 2019학년도에 공개된 성적까지는 아마 원점수를 반영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3점 몇 등급도 있고 어떻게 보면 5등급도 있고 작년에 제가 상담을 했던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6등급인데도 이 교과 전용으로 들어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외고 학생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성적만 보고 단순하게 그냥 내 내신이 3.8등급 더군다나 최저학력 기준도 없어졌네 이러면서 이거를 막 지원한다고 가정을 하면 올해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는 꼭 대학별로 공개된 내 성적을 3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성적을 비교해서 지원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올해는 아마 최저 등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은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국민대학교가 전용방법이 변경됐잖아요. 숭실대학교가 2017학년도에서 2018학년도 넘어올 때 단계 전용을 하다가 일괄합산 전용으로 적용하면서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했던 약간 비슷한 대학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를 하면서 면접을 보지 않았던 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수능 최저기준이 없다가 생기고 교포가 일괄합산으로 바뀌면서 생긴 현상들은 비슷한 추이를 반영할 것 같아서 이 결과 자료를 보고 아마 국민대학교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저기준이 없었을 때 숭실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가 보통 평균 1.92 정도 자연교육아 2.04 정도로 조금 2등급 초반이나 1등급 후반대 학생들이 같던 반면에 최저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지금 평균적으로 성적은 2.09 인문계는 자연교육은 2.24로 0.2 정도씩은 성적이 더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저기준이 적용되면서 조금 더 학생들의 성적 추이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 같은 경우 같은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느냐 아니면 면접을 보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또 성적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는 교과 100%로 선발하는 교과 성적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 5배수로 선발하고 2단계 면접을 본 이후에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물론 선발 인원은 조금 더 교과 성적 전형의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선발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뽑고 있고요. 교과 면접 전형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인원을 뽑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평균 성적이 2점대에서 조금 높은 과는 1.8 정도 좀 낮은 과들은 최저성적까지 공개하고 있어서 청소년 지도교적 같은 경우는 2.86까지도 성적이 좀 하락하는 학생들도 들어간 케이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과 면접 전형은 이 면접이라는 전형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성적을 면접으로 극복해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 평균 성적이 2.26이던 게 2.8 자연계 같은 경우는 2.38이던 게 2.97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내신 성적이 교과를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데 나는 면접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교과 면접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내신 성적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한 대학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톨릭대 그리고 국민대 그리고 성신여대 제가 저번 시간에는 아마 성신여대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최저 기준이 강화된 대학들이 어떻게 성적이 조금 더 내려가는지 작년에 유일하게 최저 기준이 없다가 생긴 학교가 학교 레벨은 좀 낮지만 그래서 석영대학교가 샘플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상위 50%, 상위 80% 성적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시면 아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입문계열 같은 경우는 상위 50%가 0.5까지 더 하락을 했고요 자연계열도 0.5 특히 상위 80% 성적까지는 0.7 그리고 0.6까지 더 성적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최저 기준이 없다가 생기면서 충족되는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내신 성적은 당연하게 줄어들받을 게 없는 거죠 최저 기준이 없다고 하면 내신 성적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놓고 합격을 몇 명까지 시키면 그만인 겁니다 다만 이렇게 최저 기준이 있으면 위에 있는 내신이 더 좋은 친구가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보다 더 낮은 학생들이 계속 충원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충원되는 숫자들조차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현상이 일어나겠죠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가 없어진 외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이 됐고 그리고 조금 더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작년도보다 3경의 등급합 8에서 2경의 등급합 6 정도까지 최저 기준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충족되는 친구들조차도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숙명여자대학교가 원래는 2018학년도에 3경의 등급합 6에서 2019학년도에 작년에 2경의 등급합 4로 최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인데 3경의 등급합 6을 맞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시로도 이 정도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가 나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원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1년 만에 다시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해서 성적대가 자연계 같은 경우 지금 평균 성적이 3.0에서 좀 높은 학과가 1.78인 2.41 정도의 평균 성적이 나왔던 거에 비해 최저 기준을 낮춰놨더니 2.02까지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최저를 충족해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2개 영역일 때보다는 3개 영역일 때가 훨씬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개 영역이 맞는 거와 3개 영역에 맞는 거는 정말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한 과목을 더 2등급 맞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마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최저 기준이 완화되면 내신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데 내신 성적이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조금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최저 기준이 없으면 보통의 입시 전문가들은 내신 성적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저 기준이 없으면 내신 성적은 높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학교가 한양대학교죠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는 상위권 대학의 유일한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만 싹 지원을 할 수밖에 없죠 지방에 있는 내신이 조금 좋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해서 수능 최저도 없이 합격을 하는 케이스다 보니 내신 성적이 보통 평균 성적이 1.0매신데 좀 심한 경우는 작년에 내신 성적이 1.00인데 최초 합격을 못하고 추가 합격되는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이 없으면 당연히 성적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교과 100%고요 그러다 보니 2018학년도 2019학년도에 성적이 좀 낮았던 대표적인 인문계 5개 학과 자연계 5개 학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세종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호텔관광외식경영학군데 80% 컷 성적이 2.93이었습니다 80%예요 최저으로 들어간 학생의 성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2.93까지 떨어졌고요 자연계열은 기계항공우주공학군데 4.1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종합전형이 아닙니다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성적이 높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경쟁률 숫자가 별로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높지 않아서 충원되는 인원들까지 합친다면 훨씬 더 수시에 다른 어떤 전형보다도 합격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막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확인하셔서 올해 만약에 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에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는데 기계항공우주공학부가 4.17로 성적이 떨어졌는데 올해 또 지원해 보십시오 아마 경쟁률은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아빠 앞에서 성적이 변화되는 것들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높은 것들을 거꾸로 지원하신다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과 전형은 충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확률은 되게 높아지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학년도에도 같은 현상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2018학년도에 성적이 제법 높다 보니 이 제법 높은 성적들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지고 성적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던 거고요 우리는 아마 이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다른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저 성적이죠 아까 세종대학교는 80% 컷성적인데요 명지대는 최저 성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인기 학과예요 인문계열 아랍지역학과 3.95입니다 최저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신은 국어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 반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성적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은 국수형과 인문계열은 국수형 4만 반영을 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성적대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많이 떨어져 있고요 교과 면접 전형은 면접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성적이 떨어져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인데 지금 5.25까지 성적이 최저 성적으로 잡혀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도 면접에 자신 있으면 이런 것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조금 더 확률이 합격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원대학교도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입니다 보시면 등록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광원대학교는 수시 충원을 딱 2배수까지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2배수까지 충원을 했는데 등록생이 없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로 합격했던 학생들과 총 9명의 학생들이 무조건 다 빠진 거죠 그 이후에 학생들까지 더 추가적으로 합격을 시키려고 봤더니 성적이 너무 낮으면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충원하지 않는 게 또 교과 전형이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학과의 성적이 국어공론학과 3.16까지 그리고 2018학년도에도 지금 보시면 성적대가 국제통상인대도 1.99 국제학군대도 2.08까지 최저기준이 없는데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즘 학생들이 이런 것 같아요 종합전형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예년보다도 수능 최저기준 충족하는 친구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최저기준이 없는 대학들에 지원을 하셔야 될 때는 이런 데이터를 잘 분석하셔서 어떻게 보면 작년 성적 그리고 올해 성적 3개년 성적까지는 다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무조건 성적이 높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의 추합 비율입니다 다른 전형에 비해서 추가 합격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전형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양대학교 교과전형은 261%가 충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298명을 모집하는데 충원만 777명이 된 거고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257명에 605명은 200%가 다 넘는 거죠 아무래도 충원을 계속 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적이 되는 친구들은 계속 충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충원 때문에 생기는 게 앞에서 보여드린 이 모집인원 만큼 뽑고 그리고 충원까지 된 경쟁률을 비교해 보시는 게 실질 경쟁률입니다 이 친구들이 합격했는데 다 빠지고요 처음에 합격한 예를 들어서 10명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10명이 다시 충원했을 때 또 10명이 또 빠져요 그리고 10명이 또 충원됐어요 그럼 30명이 합격된 거죠 근데 앞에서 합격된 이 숫자만 가지고 이 경쟁률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과전형은 그래서 항상 실질적인 경쟁률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충원까지 계산된 물론 앞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들은 아마 이 경쟁률이 맞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얼마만큼 충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교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나대학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문학 컨텐츠 문화경영학부라고 하는 나름 인기 있는 학과예요 17명을 모집하고 지원을 지금 122명에서 최종 경쟁률은 7.35대 1이었습니다 7.35대 1이면 그렇다고 높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낮은 것도 아니라고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을 122명에서 봤더니 32명만 충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32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17명을 뽑아야 되는 거니 당연히 경쟁률은 2.95대 1로 지금 7.35대 1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 2.9대 1 중에 실질적으로 충원된 학생들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2.9대 1이 충원된 17명과 저 17명이 합쳐서 0.95대 1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막말로 수능 최저 기준만 충족했다고 하면 성적과 관계없이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거의 다 붙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나대학교에 지금 작년에 문학 컨텐츠 문학경영학과나 사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자가 수능 최저만 충족했다고 하면 무조건 다 합격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에너지자원공학부나 항공우주공학부 글로벌금융학과 자연계열로 뽑는 학과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하고 충원된 인원까지 다 계산을 했을 때는 1.0매대 1 경쟁률이 나오는 거죠 이러면 우스갯소리도 이럽니다 떨어지는 게 합격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수능 최저를 충족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에 만약에 교과전형으로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충원까지 고려했을 때는 합격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꼭 인지하셔서 교과전형 입시 결과를 볼 때 어떤 부분들을 주의도 있게 보셔야 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또 어떻게 여측을 해서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입시 결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의치대와 관련된 교과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